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위테랑 고소경입니다. 우리 구혈평가원 화학2를 봤는데 문항 자체가 앞부분이 좀 쉽고 뒤에 계산이 좀 많아가지고 좀 시간을 많이 끌었을 것 같은데 1번부터 한번 꼼꼼하게 틀린 것만 보지 마시고 풀었을 때 자기 답이 정당했는가? 알겠죠? 쉬운 문제는 좀 빠르게 풀고 어려운 문제는 좀 자세하게 풀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1번부터 보자. 자 1번. 다음 어떤 전지에 대한 설명이죠. 전지. 어떤 전지이냐라고 써있는데 이 문제의 포인트는 어디야? 수소랑 산소를 이용해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끌어내겠다. 전기 에너지 사실은 필요 없는 단어죠. 모든 전지는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에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이야. 그죠? 정답은 수소연료전지. 그죠? 네. 정답은 2번이고요. 다음 2번. 자 너무 쉽죠? 온도 T에서 A가 B가 되는 반응인데 Y축이 엔탈피거든. 질문이 뭐냐? 지금 A가 B가 되고 있는 이 반응이란 말이야. 여기서 일단 정반응은 무슨 반응이에요? 엔탈피가 감소하는 반응. 그죠? 따라서 정반응은 발열반응이죠. 발열반응은 데이터의 제형보다 작다. 이렇게 풀 수도 있고. 맞지? 다음 이유는 정반응에서의 활성화 에너지라는 것은 올라가는 언덕이거든. 여기가 활성화 상태라는 거고 자기는 따라해봐. 활성화 상태. 활성화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활성화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정반응에서 여기까지 가는 거니까 이게 정반응에서의 활성화지죠. 그래서 A-B가 되겠고 반대로 역반응에서의 활성화지는 여기서 여기까지 거꾸로 가는 거니까 이게 역반응에서의 활성화지입니다. A-C가 돼야지. 따라서 ㄴ 보기는 맞고 ㄷ 보기는 틀리고 B-C는 뭐니? B-C라는 얘기는 이 반응에서의 실패는 반응열이겠죠. 그죠? 다음 3번 다음은 고체 결정구조인데 결정구조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질문이 결정은 종류에 따라서 원자결정, 분자결정, 이용결정, 금속결정 그죠? 다음 두 번째는 결정의 구조에 대한 면심, 채심 뭐 단순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볼까요? 구리 잘 봐봐 어디 있어요? 꼭지점마다 있고 면 중심마다 있잖아. 이 얘기는 쓴 구리는 면심이 빵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던 얘기는 면심 보는 순간 이 안에 단위 세포 안에 입자수 몇 개야? 튀어나와줘야지. 그렇죠? 면의 중심의 2분의 1자리가 6개가 있겠고 꼭지점마다 8분의 1자리가 8개 있으니까 4개로 되어 있다. 이 정도 몇 가지 붙지도 않았잖아. 채심이냐? 아니지. 그 다음 I2 결정이거든. 근데 결정으로 있는 입자가 이게 원자야, 분자야? 분자죠. 따라서 이거는 구조 자체가 분자결정인 거야. 이 분자결정을 외우라는 거 있었는데 드나 요 얼 오케이? 자 볼까요? 다시 한 번 분자결정 드나 요 얼 드라이아이스라던가 나프탈린이라던가 요드 얼음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분자결정입니다. 그러면 니은 맞지? 다음 디귿 자 탄소인데 흑연이라고 써있어요. 흑연은 유일하게 전기전도를 통할 수 있죠. 이게 무슨 결정이죠 여러분? 이게 이제 원자결정인 거지. 됐나요?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 4번 요거에 계속 스피드하게 왔었어야 돼. 그죠? 자 다음 몇 가지 수화물에 자 끓는 점 자 취재 단어 어디야? 분자간 인력 우리가 쓰는 분자간 인력은 뭐 있어요? 세 가지가 있죠? 수소결합 이중극자간 인력 분산력 근데 무극성분자는 분산력밖에 없고 그죠? 극성분자는 이중극자간 인력과 분산력이 있고 극성분자 중에 특별한 애들은 수소결합도 할 수 있다. 기억나요? 네. 근데 뭘 줬냐면 죽을 줬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 처음 4마리가 있는데 자 4마리는 이 중에 하나랍니다. 됐나요? 그러면 봐라. 자 16쪽 17쪽이 있으니까 당연히 얘가 누굴 수밖에 없어요. H2O가 돼야 되겠고 얘는 HF가 돼야 되며 그 다음 얘랑 얘가 14쪽 원소인데 누가 위고 누가 아래야 라는 것은 무극성분자잖아. 이것도 무극성분자잖아. 무극성분자는 분산력밖에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알 수 있고 또는 주기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냥 눈에 보이지. 그죠? 얘가 SIH4가 되고 밑에 놈이 CH4입니다. 됐나요? 자 질문 액체 상태에서 D는 수소결합을 할 수 액체 D는 HF입니다. 수소결합이라는 건 F에 결합된 O에 결합된 N에 결합된 NH가 있거나 OH가 있거나 FH가 있으면 분자 간에 수소결합이 가능하죠. 주의사항은 또 설마 9월인데 이것도 명색이 화학2인데 실수한 반대요. 이런 게 수소결합이 아니야. 이건 공유결합이고 이거 수소결합이라는 건 여기 있는 H가 F나 O나 N에 있는 B공유랑 갖는 인력을 말하는 거지. 그치? 이게 수소결합이야. 어찌되었던 기억은 맞습니다. 다음은 B가 A보다 끌리는 점이 높은 이유는 뭐냐? 자 B 요 놈이 요 놈보다 끌리는 점이 높은 이유는 수소결합 탈락 이중결합 인력 탈락 무극성 분자니까 뭐 밖에 없어요? 분산력이죠. 그쵸? 분산력 결정하는 가장 주된 건 분자량이고요. 따라서 높은 주된 이유는 분산력 때문이다 라고 써있어야 되고 또는 분자량 때문이다도 맞는 보기죠. 니은은 틀립니다. 디귿 액체 상태에서 분자간 인력은 분자간 인력은 다른 말로 끓는 점이야. 따라서 C와 B를 비교하면 C와 B는 당연히 C가 커야지. 됐나요? 따라서 디귿 맞아요. 정답은 기역과 디귿 3번입니다.